내 싸움이 끝나면 고백하고 있어 나 지금 해! 상대 밑에 뭐야? 이 싸움이 끝나면 안 돼 플래그! 이거 봐 우리 타비야 잘할 거 같지? 맞아 이거 봐 우리 타비야 핀야! 핀! 빨리 강지 깨워 나가! 전화 좀 해봐 전화 좀 해줘 제발! 내 번호 있을 거 아냐 설마 5시까지는 이분은 지금 방송 중이니까 모르겠네 강지야 방송 중인데 들어올 거지? 알았어 옷소리 이쁘다 지금 일어나셨구나 일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5시 15분까지 다들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리고 아이콘은 맞추는 거예요 저희? 아이콘 아이콘 곰돌이 귀엽지 않나요? 곰돌이 어떻게 해? 곰돌이 다 있는데? 난 곰돌이 트레스틱 씨 곰돌이 볼베 아닌가 이거? 볼베 진짜로 준 건가? 리메이크 되면서 꽁째로 준 거 아니에요? 으음 아니 진짜 마마 마마 으음 할 때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해 진짜 아이콘 아 연막 작전 아 연막 작전 아 연막 작전 연막 작전 맞아 맞아 아 연막이 내 문에 들어가잖아 그 연막이 진짜 하필 보이질 않아 우리 팀 이래 하하하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실전의 강연편 그럼 그럼 오케이 어 잡혔다 어 잡혔다 그리고 상대는 헉 깝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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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자 가자 이거 준현은 패자조로 가야 거의 아마 근데 조합 약간 조합 산으로 갔네 하하하하 양팀 미드가 태리고 탑은 와 서로 죽여버리겠다 라는 파인드 와 무섭다 무서워 안 해볼게 아 또 깝치다 음 화이팅 에코 내려올 것 같아 마마 쟤네 나대는 거 보니까 느낌이 심상치 않아 오케이 맞아 무빙이 심상치 않아 연기 개못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야 허허허 근데 어휘 형 그러지 이거 이길 수 있다 쓸거에요? 나이스! 와 나이스! 강진님! 그냥 이거 쭉 밀면 돼 내가 바퍼를 택할까? 아 아냐아냐아냐 어! 묶어! 그냥 끝내보려 게임을! 아 이게 뭘 끝내끝내요 진정이죠 내내고 오면 안돼 뭔 그것도 그래 니가 끝내려자고 해놓고 삐부 진짜 나왔나 좋다 왜 타격 웃어? 지금 미쳤어 미쳤어 삐팡이 뭐야? 삐부 지금 신났어 파도풀정원인데? 나 도녀도 나왔다고 행복한가봐 행복할만해 삐루감아 빛을 본다 큰일 났다 삐부 방송 일주일 추가 지금 롤붕 차오르는 중 오 어, 거기서 더 차려 죽어 죽어러라 치산하니까 이미 낄붕 내가 무리해 아 너무 예뻐 웃기네 아예 끝날까? 나 괜히 쪽 갔나?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 아니...다들이 개 우쭐해졌는데 지금 큰일 났다 아 우리 진짜 뭐야 깝찐 이대로 팀 결성해 맞아 전화주세요 전화주세요 우리 nickel 야 피부에 이런것을 이기면 안되겠다 제발 와 꼽힌 나미 룰루 거의 두 개밖에 안 했는데 171판 86판대 B루 215판 68판 65판 요리 좀 그만해 왜 이렇게 내가 많이.. 얼마나 많이 했네 진짜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어 아니야 그렇지 암컷 한번 해 백라인 으흠 계속 이대로를 유치하면 돼 나 댕겨 온다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그냥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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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룰루가 간다면? 킹룰루가 간다 이 손 넘지 마라 뭐야 또? GG 3사이전은 이깁시다 오케이 내 싸움이 끝나면 마마에게 공격하고 있어 거기 있는 거 지금 해 이 싸움이 끝나면 꼭 너에게 살려주세요 진짜로 아이쿠 아이쿠 됐네 진짜 아이쿠 아이쿠 나 트롤인가봐 나 왜 잠을 못찾아야 되냐 이제 시작이야 나 이 싸움이 끝에서 마마에게 고백해야 된다고 안돼 플래그 이거 봐 우리 타비야 잘할 거 같지 맞아 이거 봐 우리 타비야 잘 쳐봐 무겁거든? 혹시 맞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피란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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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애들이 못해서 다행이다 진짜로 나 게임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아 나 진짜 멘탈톤 나갈 편인데 진짜 제 게임을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아니 우린 상대에게 패널티를 줬을 뿐 그럼그럼 핸디캡을 줬을 뿐 그렇다 핸디캡을 줬을 뿐 으아 대박 말파 이 자식이 이 슬랭이 낫다 이거 이 슬랭이 낫다 나 이 게임에서 개잘해 어 대박 뭐야 재능 찾았는데? 아니 모르가나로 못 쓰던 조녀를 자이너로 덜어 했었는데 아하하하하하 아우 짜자 몇몇 후에 이러면 앨범을 나온게 아닌데 잠깐만 이거 두루푸는 잠깐만 위에 올라갈게 근데 누가 마지막으로 조심해 조심 뒤에 마지막으로 조심해 으아 녹았다 또 떼야 할 땐 이거? 으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두부기 화이팅 하하하하 아이고 안돼 세계 해제 하하하하하하 나중에는 딜 Hook's으로 자이라 좀 해봐야겠죠 하하하하 근데 브럼들한테는 괜찮아 다음엔 정수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1등은 아니면 제가 이미 없어 내가 플렉어를 너무 많이 세웠어 사실 이미 끝났어 아니 모르가나 했으면 이겼을 거야 아니 내가 플렉어를 너무 많이 세웠어 마마 이 고백 어떤 걸로 해 뭐라고 아유 진짜 잘해줬어 다들 오늘 투하셨어요 격전이 뭐 이런 거 해야 됐죠 바로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고생 마마 둘만 남았네 김이야 우리 둘뿐이야 가자 가자 무척 !